5위 인기리에 방영된 거침없이 하이킥 여기서 무한 코믹 연기를 뽐낸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감성 발라던 성시경 까칠한 뮤지컬 조감독으로 출연한 성시경이었는데 오셨어요? 러시도 취득때도 없이 악상이 떠오르는 천재 작곡가 역을 온몸으로 표현한 카메오 성시경 그리고 그의 천재적인 재능은 계속됐는데 감미로운 발라더 성시경에게 이런 모습이 알고보니 카메오 천재 거치마키 하이킥 성시경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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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